안녕하세요. 4월 11일 오전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6,718명의 신규 코로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just number다. 그냥 이렇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하철에 귀신이 없는 이유는 혼잡구역입니다. 아재 개그가 어렵네. 아무튼, 처음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성장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극복 추경호 경제팀의 과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로 한 소비자 물가 4% 돌파, 성장률은 하향 전망, 핵심 기업 성장만 민간중심 경제정책 필요. 우리 경제가 초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이건 뭐 계속 얘기됐던 바인데,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근데 이게 경제학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요. 공부가, 제가 공부한다,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보다 보면 한, 언제는 한 20%, 10%의 말이 있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순간 이게 계속 늘어나면서 70%, 80%까지 갈 때. 10명 중에 7, 8명이 똑같은 소리 할 때, 아 이게 때가 왔구나 이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죠. 20, 30% 때 떠들었을 때는 이 사람이 도대체 진짜인지 뭔지 제대로 된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보면 뭐 좀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유튜버 같은 경우는 조회수라든가 구독자수로 보게 되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게 어설픈 사람들도 얘기할 때가 있으면 아, 이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뉴스 맨날 보는 사람이 을퍼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게 때가 된 거야. 이게 거의 때가 된 거야. 자, 윤설렬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적은 글다.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 기관이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에 윤 당선인도 동의의 뜻을 들으며 대응책을 마련한 마련을 예고한 것이다. 실제로 아시아개발은행 ADB는 여러 기관 등 올해 경제 성장을 전망시 하향 조정했다. 반면에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년 3개월 만에 4%를 돌파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6일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대책을 세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전하라고 지시했다. 뭐 난리죠. 난리.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한 성장률은 잇따라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요. 모든 곳에서. 뭐 민간 성장을 지원해 OECD 최하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지금 얘기가 있는데, 참 숙제가 많죠? 숙제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잘 벗어날지 참 걱정입니다. 이제 제일 무서운 건 정말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게 뭐냐면,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이걸 때문에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이자 상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지금 연주에서도 이미 지금 뭐 얘기했지만, 0.5% 인상이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다음 뉴스에 다르겠지만, 아마 따라가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반대로 가면 이제 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몇 나라 꼴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다음 뉴스 갈비탕 10% 햄버거 10% 외식 물가 올라도 너무 올라. 최근 자주 가던 식당 가격 식당 가격 올렸다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햄버거랑 짜장면 같이 모든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음식 가격이 크게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재료비부터 배달료까지 오른 게 탓인데요. 상암동의 한 해장국 집 9,000원 하던 해장국이 한 글쓰에 만 원이 됐습니다. 급등한 음식 재료비 때문입니다. 재료비가 올랐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재료값이 싸다고 조금만 들이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격 올리고. 여기에 배달료까지 인상되면서 외식 물가 전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으로 갈비탕이 11.7% 죽 10.7% 햄버거 10.4% 생선에도 10% 거의 10% 짜장면 9% 김밥 8.7% 치킨 8.3% 라면이 8.2% 이제 뭐 근데 뉴질랜드도 지금 4월부터 지금 가격 올려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미적미적 됩니다. 왜냐하면 눈치만 보더라고요. 지금 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거 올렸다가 이게 또 매출 줄면 어떡하나. 그런데 또 인건비는 올랐지 재료비는 올랐지.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어디 가나. 지금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지금 다. 근데 지금 뉴질랜드는 참 머리 아픕니다. 이거 이거를 해결할 게 지금 아휴 지금 머리 아파요. 어디 가나 물가는 다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고 큰일입니다. 뭐 최저임금 고작 1불 20 올려놓고 1불 정도 올려놓고 1불인가 하여튼 뭐 올려놓고 하여튼 지금 난리네요 모든 게. 자 유즈엔드 뉴스 폭주 인플레이션 이번 주 rbn 유즈엔드 내셔널은행이 결정에서 금리 인상 예정. 이번 주 중앙은행의 또 다른 금리 인상이 확실해 보입니다. 유일한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클까 합니다. 컨체사스 25bp 상승이 1.25% 좁지만 50bp 상승이 80에서 9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0.5% 상승 이후 30년만에 최고인 5.9% 만연한 인플레이션 지금 여기도 난리라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전 세계 난리 돈을 풀어대가지고 이거 빨리 끌어당겨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올해 중반까지 7.5까지 대박 7.5까지 취소를 예정으로 취소를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나 또 이자율 채우는데 깜짝 놀랐네 전과 뜨거운 노동시장이 뜨거운 열기로 변한 노동시장 때문입니다. 큰일이다. 7.5%까지 취소되면 이거 진짜 난리납니다. 앤젯 수석 이코노미스인 샤론 졸런은 스펙트럼이 극단해 있으며 RBNJC 중앙은행이 부드럽게 접근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은 폭주하는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해 해야 할 큰일을 하고 있으며 더 빨리 휩쓸일수록 경제적 비용은 낮아질 것입니다.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지금 안 잡으면 이거 나중에 쓰나미 쓰나미 중앙은행은 작년 9월과 10일 금리 인상을 했으며 2월에 1% 인상하는 등 코로나19 완화 정책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분이 중앙은행보다 앞서 시작했습니다. 에드리안 어러 주시사는 지난해 50pp 상승 카드가 있었지만 세밀하게 균형 잡힌 결정은 예상되는 오미크론의 급등에 앞서 주의를 기울인 것에 근거했다고 말했습니다. 큰일입니다. 이자 0.5% 오르면 이게 이제 이거만 오르고 마는게 아니고 이게 안 잡히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지금 기사는 브레이크가 그렇게 힘들지 않다. 이거 하면 뭐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걱정입니다. 걱정. 제가 볼 때는 올해 연준에서 지금 5번 인상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연준에서 0.5% 인상설이 나오니까 유젠드가 그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지 않으려고 좀 빨리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지금 예정대로 5번에서 0.5% 5번 2.5% 그런데 현재에서 중앙금리입니다. 이거는 시장금리가 아니고 어떻게 결정되지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암튼 계속 예고가 나오니까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비는 하셔야 되고 이거 뭐 농담할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 1만 2천명 미만의 유학생이 유젠드에 남아있습니다. 유젠드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유젠드에 남아있는 유학생은 1만 2천명 미만입니다. 2년 전 대유행이 시작되었을 때 거의 5만 2천명에 비해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오클랜드 대학이 2021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등록한 학생 수는 5,391명으로 2020년보다 500명이 늘었고 2019년 대유행 이전보다 63명이 정고서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젠드 이민국은 아직 이곳에 남아있는 1만 1,800명의 학생 절반에 대한 학업비자가 올해 만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 올해부터 5천명의 신입생을 입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10월에 다른 유학부자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대학과 학교는 국경이 더 빨리 완전히 재개되기 원하지만 크리스 히킨스 교육부 장관은 비자 처리가 대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뭐 보니까 뭐 거의 뭐 1만 2천명이면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20%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중에도 이제 오크랜드 대학이 늘은 거는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많이 이제 오크랜드 대학으로 진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또 1만 1,800명에 대해서도 절반이 그 그중에 절반 한 6천명 정도가 올해 비자가 완료돼서 또 가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뭐 또 다른 또 머무는 애들도 있겠죠. 뭐 여러가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로서 또 이제 5천명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복잡해 얘기 들었는데 이게 뭐 사전허가 받을까 좀 짜증나 그것도 안 되면 안 되고 뭐 아직 지금 진행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커먼한 거는 10월 이후인데 지금 이걸 또 빨리 해달라고 했더니 보세요 이게 지금 또 제가 저랑 상담하신 분들 제가 그냥 10월 이후에 우리 보자고 그냥 편하게 제가 그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비자 처리 대처할 수 없다 이게 뭐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한디 뭐가 중한디 진짜 아 진짜 아니 이민성 애들은 일을 너무 안 해 진짜 인간적으로 그냥 아니 진짜 서류 몇 장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그거 몰라? 그냥 보면 다 하는데 이거 가지고 그때 일은 하겠다고 비자값은 다 올려놓고 일 안 해요 이거야 이게 지금 뭐 뭐가 중한지 몰라 이게 정부에서도 내가 볼 때는 이 저 헤드쿼터에서 이렇게 치키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비자를 빨리 해야지 이게 지금 들어오면 돈인데 이게 그냥 그 몇 푼 이거 말하면 정말 머리 아픕니다 진짜 지금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쓰는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학비 내지 홈스테이 들어가지 여기 와서 사 먹지 뭐 해 먹지 이게 지금 비자 처리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게 와 이게 진짜 얘들 무슨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 진짜 네 저는 솔직히 얘기는 했지만 한 7 8월에 열겠지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생각으로 그래도 그래도 하겠지 지금 비자 처리 이번 스페셜 카테고리 난 거 아니 3년 이상 머무르는 애들은 주기로 했으면 그냥 주면 되고 그 다음에 27불은 따져보면 될 거 아니야 그 3년 이상 된 애들은 뭘 따지고 있냐고 뭐 중단을 줘야지 그걸 무슨 뭐 쳐다보고 앉아있냐는 이해 정말 전 이해가 안 거야 아니 그건 지도 이민성의 기록이 있는데 그걸 뭐 따져야 되냐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중에 하나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열받아 저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유학을 안 하자는 건지 진짜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예 좀 짜증이 납니다 예 할 거면 빨리빨리 진행시 하던지 아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맞아요 그냥 10월달로 보고 하자고 천천히 하자고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예 제 생각에도 자 다음 뉴스 크라이처치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심 비즈니스를 위한 의회 비용 절감 크라이처치 시위의 기업이 직면한 시위의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최대 145만 달러를 해당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도시 중심 업무지구는 사람들이 재택금을 하고 집회가 제한되는 동안 유동인과 적은 상황에 살아남기 위해 고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목요일에 평의에 의해서 평의원들이 재계 지도제를 제안을 듣고 결정했습니다 크라이처치 시장인 니안덴젤은 사람들이 지역상점 카페 레스토랑에 빡아 살아남으려면 나가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지역사회의 지역주민이 소유한 소규모 사업체 피해를 주는 많은 사업체는 우리 도시 활력과 개성을 더하는 사업체이며 그들이 계속 열려있는 것이 우리 사회 지역사회 우리 경쟁에 정렬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 지금 뭐 얘기하는데 145만 원 보조 저는 핵심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145만 원 줘 봐요 코끼리 비스켓 주차도 비싸요 그리고 주차도 너무 힘들고 시내에 뭐 하러 나가려면 밥 하나 먹는데 주차비가 7,8불 나와 이거 어떡하냐고 이게 그러면 누가 가겠냐고 혼자는 절대 안 갑니다 가끔 가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또 문제 뭐냐면 시내 사람들이 사업체력이 너무 힘든 게 임대비가 너무 올랐어요 왜냐면 건물을 다 새로 져나가지고 뭐 지진이니 뭐니 뭐 지진에 대한 그런 강도를 막 하는 거 너무 비싸 그러니 누가 시내와 사업을 하냐고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뭔가 지금 크게 잘못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학생들이 와도 시내 안 나갑니다 주차하기도 힘들고 시내나 가잖아 있는 큰 건물이 뭐냐면 시티 카운실 건물 경찰서 도서실 뭐 이런 거 밖에 없어 무슨 이번에 새로 짓는 거 뭐 또 스포츠센터 크게 짓는 거 다 강공서밖에 없어요 일반 건물들은 임대가 안 나가지고 비임대가 많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저번에 갔던 제가 뭐 아 그때 안 찍었나 그 리버사이드 마켓이라고 생각났는데 그거 먹으려면 주차비를 7불 뭐 5불 7불을 내야 돼 뭘 뭐 뭐 햄버거 하나 뭐 먹으러 갔는데 5불 7불 내면 뭐 미쳐서 거기 가게 예 그럼 거기는 임대비가 비싸서 점심 나와 먹으러 오지도 않지 지금 또 재택금은 많이 하지 뭐가 중안돼 140원 따라서 뭐 하면 뭐 뭐 돼? 140원 따라 해봐야 진짜 코끼리 뭐 눈에 보이잖아 예 정말 제가 볼 때는 잘못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뭔가를 주차비를 공짜로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지 무슨 개뿌린 무슨 뭐 기차 뭐 공짜로 타는 것도 뭐 기차 공짜로 타면 뭐 주차는 안 하냐? 에휴 씨 정말 피곤해요 예 그니까 이 탁상공론 탁상공론 예 나가서 직접 나가서 보고 자기가 주차해보고 해봐야지 알지 나가서 응? 시장도 나가서 푸드코트 가서 밥도 먹어보고 해야지 자기가 운전하고 나가서 해봐야지 알지 앉아가지고 뭐 그냥 거들먹거리이나 하고 뭐 사람들이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이거 뭐 뭐하지 뭐 자기가 볼 때는 기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저거 공짜로 좀 나오겠구나 생각하는거지 지금 앉아가지고 의미 없습니다 예 진짜 예 참 그런거 같아요 예 나라에 뭔가를 지도자 같은 사람들은 정말 정말 바닥에서부터 일어나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부자가 많겠어 가난한 사람이 많겠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제가 볼 땐 참 안타깝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자 다음 뉴스 호주 플라이아웃 트럭 운전사 6개월치 급여 공개 플라이 인 플라이 아웃 트럭 운전사는 그녀가 6개월 동안 일하고 11만불 이상을 번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채널에서 썰티 핀업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애실라는 경험이 없는 광산 현장에서 P4 트럭 운전사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얼마를 벌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원격지에 있는 플라이 인 플라이 아웃 직원은 영구적으로 재배치하는 대신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애실라는 일반적으로 14일 일하고 14일의 긴 휴식을 취한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모든 회사는 다르게 지불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얻은 것입니다 라고 그념을 말했습니다 처음 연습생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 시간당 36불을 받았고 하루 12시간 근무했습니다 약 3개월 시간당 43불 50불이 올랐습니다 그리니로 트럭 운전사로 일한 첫해는 연간 94,95,000불을 지불했습니다 그녀는 직업을 받고 계약자를 통해 일한 후 급여가 크게 올랐음을 설명했습니다 내 3시간당 용은 51,52불은 꽤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계약회사는 당신이 그들과 함께 머물 때마다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그것은 약 2,000달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간 51,52불로 계산하면 보너스는 연간 약 11만 2,000불이고 보너스는 약 1,000불입니다 따라서 첫해의 약 12만 2,000달러입니다 와 대박이네요 대박이네 지금 뭐 트럭 운전사도 그렇고 뭐 지금 간호사도 그렇고 대박이네요 여기 지금 아니 이거 뭐 한국 노가단 님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지 않나 지금 호주문 트럭 나 트럭 라이센스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마이크 들고 있을게 지금 뭐 나가야 되겠네 무조건 어디든 지금 가서 그냥 막 벌면 되겠네 지금 아주 참 미치겄네 아주 그냥 네 근데 뭐 그렇다고 또 잘 알아보고 가야죠 하여튼 이런 뉴스가 있지만 그래도 뭐를 진짜 생각하신다면 이런 정권이 돌긴 돌아요 호주가 지금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기 유엔드 애들 많이 끌고 가려고 하는데 잘 알아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씀씀이에 대한 것도 봐야되지만 뭐 다 좁은 가야죠 근데 다 잘 알아보고 가셔라 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예 아무튼 뭐 예 이런 기사도 있었다 호주얘기 예 괜찮았나요 오늘 예 제가 좀 열받아서 오늘 아 좀 열받으기 좀 많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예 그래서 하여튼 정리해 드렸는데 아무튼 뉴스드 미션 또 새로운 정보가 나면 또 손빠르고 발빠르게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